가르삼 가르삼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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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해선 시작 발해선 발해선 계곡 발해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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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버스 폭버스 발해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가디 Böyle 아름다운게 아무서도 빅빅하군 갈딱고기를 만났습니다 갈딱고기를 만났습니다 산이 여기 더 높은거 아니야? 지도상 그 해봤어요 이게 평면도니까 2.1킬로 계속 갑니다 오부남산에 펜백나무습대 시갈비 받겁기 ㄹㅇ 끓너지 나는 이게 엄청 더운거야 아 두배로 더 많아져요 어 그래서요 못먹었겠다 웬만해서 땀 안 흘리다가 오늘 엄청 흘리는거에요 땀에 1박 2도가 그렇게 해서 넣어와봐요 원조 계신데 원조에서 오셨어 두분은 서울에서 오셨잖아 내가 파주에서 왔지만 오늘 하나 상온하면 추위 평생에 올라갔다고 보상도 못받아야 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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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사한다고 깎아놨는거 여기에서 멈춰놈 여기에서 멈춰놈 가리상 여기에서 멈추면 완전히 우리 세사람들 다 큰 바위 얼굴 흐흥 하아 하아 신아 산에 한 번 찍어봐 여기 산에 한 번 찍어봐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하산 거리에 마무리 됐구요 하아 이제 근데 이 가리산 흔드는 왕복으로 80km 흔들 흔들 4시간 왕복 4시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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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하 가리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르마티를 이르마티를 105개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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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00점 쪼고싶은구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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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